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그런 혼미한 아줌마 한 명 데리고 왔는데요. 솔직히 솔직히 주작 같긴 합니다. 근데 또 이런 게 재미가 있어요. 돈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죠. 제목 나는 아내인 나는 그냥 집에 혼자 버려두고 자기 엄마랑 여행을 가겠다는 남편놈. 아니 내가 과부야 뭐야. 배신자 남편 때문에 우울증에 공황장애가 왔어요. 원지, 자기 부모랑 여행을 가고 싶다는 남편. 여러분 저 진짜 너무 억울해서 글 써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고요. 올여름에 오랜만에 우리 다같이 해외여행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물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해외여행? 당연히 좋죠. 근데 그 이전에 세상 어떤 며느리가 자기 시부모랑 여행 가는 걸 좋아하겠냐고요. 아마 여기 계신 며느리분들은 제 말 공감할 거예요. 당연히 싫잖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싫죠? 그래서 아니요 저는 싫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정중히 거절을 했거든요. 아 근데요. 여기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라는 인간이 찬물을 똥물을 확 뿌리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요. 아내인 내가 가기 싫다 싫다고 하면 당연히 남편인 자기도 안 가야지. 아니 적어도 고민하는 척 연기라도 해야 되는 건데 이 남자는 그런 거 진짜 아예 단 하나도 없이. 어? 왜? 당신 가기 싫어? 그럼 뭐 할 수 없지. 나는 모처럼 우리 부모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싶으니까 당신은 그냥 한국에 남아있어. 아니 친정에 가면 되겠네. 이딴 미친 소리를 실실척 웃으면서 했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게 남편이라는 인간이 자기 아내한테 할 수 있는 말인가요? 거기다가 뭐 친정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아니 좋을 리가 있겠어? 어?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 말을 들었던 그 순간도 그랬지만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요. 저희 남편이 예전부터 사람이 뭔가 좀 어... 아니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지는 게 작년에 저희 부모님도 다 같이 여행을 가자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인간은 회사 휴가를 길게 못 쓴다고 하면서 저더러 당신 혼자 부모님 모시고 다녀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와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아직 신혼이니까 남편만 이렇게 따로 혼자 둘 수 없다는 마음에 결국 여행을 포기했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 게 가족이고 또 의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갈 거면 다 같이 가고 그게 아니면 아무도 안 가는 거죠. 어떤가요? 저는 이렇게나 남편을 배려해줬는데 오히려 남편은 저를 배려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거 맞죠? 배연망득이잖아. 심지어 올여름에 저희 남편은 5일간 출장을 갑니다. 그게 지금 미리 다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뭐야. 이 출장에다가 자기 부모랑 여행까지 가는 거면 도대체 뭐죠? 이번 여름은 저 혼자 집에서 독서공방하라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미치겠는데 여기서 더 그지 같은 건 이런 아내의 마음을 저희 남편은 전혀 단 1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행 가겠대요? 웃으면서. 아니 제가 뭐 막말로 남편 죽은 과부도 아닌데 올여름을 이렇게 쓸쓸하게 보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울증까지 걸려서 약도 처방받았어요. 어저께. 공황도 같이 오는 바람에 너무 힘들어서요. 제가 예전에 배려를 해줬던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따위 그지 같은 시집살이나 다름없는 짓거리를 하는 초이기주의 그지 같은 남편에게 배신감과 분노만 점점 쌓여가는데 앞으로 어쩌면 좋을까요?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댓글 1번. 제가 뭐 막말로 과부도 아닌데 올여름을 이렇게 쓸쓸하게 보낼 생각을 하니까 이젠 우울증까지 걸려 약도 처방받았어요. 와 진짜 여기서 미친듯이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웃었네. 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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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일. 안 그래도 오늘 기분 그지라고 꿀꿀했는데 정말 고마워요 아줌마. 네 됐으니. 저기요. 지금 이게 웃겨요? 저희 부모님은요. 당신들 사위를 위해서 딸과의 여행을 포기하셨는데 그런데도 남편은 끝끝내 자기 부모랑 여행 가려고 하는 저 미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딴 이기적인 남편을 위한답시고 여행을 포기한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죄스럽고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웃지 마요. 2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네 남편을 위한 거냐고요. 어? 니들이 그냥 안 간 거잖아. 가라고 했는데. 3번. 어우 쓴이 대댓글 보니까 평소에 남탓 오지게 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은데 말이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우울증 같은 게 올 리가 없거든. 끌 끌 끌 끌 끌. 4번. 겨우 이 정도의 일로 우울증 약을 먹을 정도면 남편 정말 불쌍한 거지. 일찌감치 정리하는 게 답이지 싶어요? 아니 이런 여자랑 남은 한 평생을 어떻게 같이 살아. 하루하루가 고민일 텐데. 2번. 헐 덜덜덜덜덜. 고작 이 정도로 우울증이 걸리다니. 혹시 쓴이 멘탈은 뭐 바사삭 바사삭 쿠쿠다스입니까? 끌 끌 끌 끌 끌. 네 됐으니 저희 부모님은요 당신들 사위를 위해서 여행을 포기하셨는데 남편은 보세요 자기 부모랑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이딴 이기적인 사위 위안답시고 여행 포기한 거 이게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우울증이 걸린 거라고요. 2번. 이 쓴이가 아까부터 똑같은 소리만 해대고 있네. 끌 끌 끌 끌. 3번. 사위를 위해 여행을 포기했다라니. 미친. 아니 지금 이게 말이야 방구야 똥이야. 와 저 남편분 누군진 모르겠지만 정말 개불쌍하다. 어쩌다가 이런 혼미한 여자랑 결혼까지 한 걸까? 이유가 뭘까? 3번. 아이고 그 참 되게 속상하시겠습니다. 그래요 끝끝내 쓴이의 남편이 자기 부모를 데리고 여행 가버리면 부부간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여행 기록은 여행사에 남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 남편이 죄를 달게 받도록 만들어주십시오. 4번. 에? 아니 억지로 같이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남편 여행 보내고 쓴이도 뭐 친구들이랑 여행 가면 되잖아요. 네 됐으니. 저와 저희 부모님은 오직 남편을 위해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친구와의 여행은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거라고요. 5번. 나도 여자지만 이런 여자들 진짜 짜증나. 제발 부탁이니까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잉잉잉. 이런 인간들은 결혼 좀 하지 마라. 너 혼자 살라고 남편 놔줘라. 6번. 그래 이거 말도 안 돼. 당연히 주작이겠죠? 근데 너무 웃긴다. 꿀꿀꿀꿀. 7번. 아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아줌마가. 님이 가기 싫다고 하니까 빼고 가겠다는 거 아니야. 나 같으면 얼씨구냐 하고 친구들 만나서 놀든지 그게 아니면 엄마 아빠랑 좋은데 여행 가겠구만. 뭐요? 우울증? 공황이 어쩌고 어째? 님아. 인생을 주체적으로 좀 사세요. 아니 무슨 님들이 바늘이랑 실도 아니고 그 10일이 고작 그 10일밖에 안 되는 게 여름의 끝입니까? 초딩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요. 8번. 에? 아니 계속 같이 가자고 때를 쓰면서 우기는 것도 아니고 불편해하는 손이 대신 자기 혼자 모시고 가겠다는 거면은 이거 완전 좋은 거 아닙니까? 남편 베르신 팍팍 넘치는데? 어? 9번. 야 잠깐만 너 혹시 꽁꽁씨에 사는 진아 아니냐? 뭐든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우울증에 걸렸니 공황장애가 오니 개소리 해대는 냐는 하나 있는데 너 맞지? 걔도 작년에 결혼했거든. 10번. 미친 고작 출장 5일이랑 여행 며칠에 과부라고? 뭔데요 아줌마? 결혼하기 전에 송장이었다가 결혼하면서 다시 태어난 겁니까? 걔 웃기고 있어 정말. 이거 왠지 이거 앞에 앞에 올렸던 그 이기주의 쓴이 있죠. 남친이 옷을 안 벗어줘가지고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 거 아닌가? 뭐든 남탓하고. 제발 진짜 주작이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남편 너무 불쌍하잖아.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